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게임 관련 주에 대한 설명, 관련 종목들, 최선호주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또 악재가 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중국 안에서는 이 게임 산업 규제를 정부가 또 좌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이 낙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종목별 간에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오이즈라는 종목이 지금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지금 블레스, 원래 내놓았던 블레스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번에 블레스의 새로운 버전을 지금 스팀에다가 띄웠어요. 띄웠더니 동시 접속자 수가 7만 명이 돌파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번 신작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네오이즈는 30%,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게임주들이 가격 조정도 이번 악재,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도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모비릭스. 모비릭스라는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선회의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 업체입니다. 오픈마켓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애플스토어라든지 구글스토어 기반의 캐주얼 게임을 주로 퍼블리싱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히트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광고 매출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분의 약 21%가량의 네오이즈가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상승에 있어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만 2천 원에서 2만 2천 5백 원, 600원 선까지 한번 매수 밴드를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6천 원, 그리고 선저가 같은 경우에는 2만 8백 원 직전의 저점으로 좀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